집에서 간판을 풀고 나가는 것 같아요 밥을 잘하고 슬프로 고객님 명하고 맨날 우리 가방한 곳에 돌아가면서 내가 알아서 고객님 명상은 나 거기 끼라고 해서 싫다고 그랬어 밥 먹으러 고객님을 끼라고 해서 내가 싫다고 그랬다고 겁나 하는 복e 고객님을 끼라고 해서 이렇게 요리로 다 수없으면 누를 이끌지 마요 숙소 간판 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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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닐라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